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SMAC이고요. 코드번호 097780 현재 시각 2020년 8월 3일 월요일 11시를 15분을 향해 가는 시점입니다. 지금 SMAC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혈장치료제 관련주로 단기간에 급등 흐름들을 보였죠. 이 종목뿐만 아니라 서림바이오하고 일심바이오 그 다음에 시노펙스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혈장치료제 관련 하나의 테마군을 형성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MAC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초에 한 번 정도 강한 급등 이후에 옆으로 기여만 가고 있는 박스권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렇다 할 거래량도 없이 잔잔하게 가는데요. 뭐 기술적인 흐름만 놓고 보면 저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흐름이다라고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 아래로 1250원을 지켜지고 위로는 1650원을 저항대로 해서 어떤 방향성이 없을 뿐이지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없을 뿐이지 결과적으로 이 안에서만 이 흐름을 유지를 한다면 이 종목 흐름 자체는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제 정고점을 돌파를 하거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 그때부터 이제 시세가 붙기 시작을 하는 거고 반대로 이탈을 한다면은 1100원 정도나 이런 자리까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뭐 시장이 좋던 안 좋던 간에 이 안에서 잔잔하게 옆으로 박스권을 가면서 뭔가 힘을 좀 응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안에 이런 캔들 있죠. 이런 캔들적인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이런 중간중간에 있는 이런 캔들들 뜨고 나서 밀리는 것들 이런 캔들이 보통의 이제 그 매집할 때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뭐 거래량 중에 하나에요. 캔들 중에 하나고 그때 당시에 이제 거래량이 붙고 조정 시에는 거래량이 없고 또 시초가를 띄운 다음에 밀어버리고 거래량은 붙고 그 다음에 또 쥐지긋듯이 거래량은 없고 이러다가 뭐 결국에 이제 거래량이 한번 크게 붙고 정거점 돌파하면 그때부터 이제 시세가 붙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재료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 종목의 그 모멘텀이나 이런 거는 살아있다라고 보는 게 혈장치료거든요. 혈장치료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이 혈장치료 관련 이슈입니다. 이 회사 자회사죠. 자회사인 다이노나가 혈장에서 코로나19 차단하는 항체 추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항체 추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다이노나가 화일약품의 지분을 인수하는 쪽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쪽으로 해서 2대주주 자리로 올라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화일약품도 지금 뭡니까? 이 덱사메타손이죠.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 덱사메타손. 결국에 화일약품이 주가가 뛰면 이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다이노나도 수혜를 볼 것이고 다이노나의 모회사로 있는 이 에스맥도 또 수혜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연결고리가 이렇게 맞춰지고 있는데 지금 다이노나는 혈장치료제, 화일약품은 덱사메타손. 결국에 코로나19 관련주로 지금 종목들이 다 엮여 있는 거죠. 그래서 화일약품이 가면 간다고 해서 이제 뭐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혈장치료 이슈가 부각되면은 에스맥이 또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뭐가 더 있냐면은 오늘 10일이죠. 오늘 10일쯤에 이 7월부터 지금 준비를 했던 부분인데 7월 중순부터 혈장치료제, 혈장치료제 시험략을 생산하고 있었거든요. 7월부터 혈장치료제 시험략을 하고 있었는데 생산하고 있었는데 요게 오는 10일, 한 8월 10일쯤이면 생산이 완료된다 그럽니다. 그럼 요걸 가탕으로 임상을 하겠죠. 한 대상을 놓고 50명, 60명을 대상을 놓고 임상시험을 하겠죠. 거기서 효과가 좋다는 소식이 나오면 이 종목한테는 호재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직까지 이 결과나 이런 것들이 나오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다만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 만약에 여기서 정말 효과가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 이 종목은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쉬어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크게 한번 터뜨려주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부터 이 종목의 시세가 폭발이 되는 거고 그 이전까지는 밑으로 1250원 안 깨지는지 잘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1250원만 안 깨지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밑으로 1250원의 이탈이 없으면은 지속적으로 보유가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요. 주가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엄청 올라가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렇게 뭐 고공권에 있거나 저기 뭐 정고점 자리에 있거나 이런다면은 당연히 저항의 부담이나 매물의 부담감 때문에 실질적으로 접근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이 흐름이 유지되는 이런 박스권이라면 주가의 전체적인 위치도 바닥권에 위치한 상황이고 대량의 거래량까지 들어온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야 뭐 크게 나쁠 건 없지 않느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부분들인 거지 1250원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혈장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나 이런 것들이 여전한 상태에서 좋은 결과만 나온다고 한다면은 주가가 또 한 번 크게 휘몰아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력들도 이때 당시에 이제 강하게 상한가를 포함해서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흔적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크게 여기서 이제 거래량을 많이 터뜨렸는데 뭐 이때 뭐 세력들이 돈을 많이 썼죠. 근데 빠지 이렇게 빠져버리고 반등 주고 눌렀다 이렇게 가는데 딱히 세력들이 이탈할 만한 흔적은 없어요. 올려가서 막 위에서 놀면서 거래량을 음봉해서 터뜨렸다면은 다소 세력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좀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는데 뭐 이 상황만 놓고 봤을 때에는 이 그림만 놓고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는 세력들의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이탈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1250원만 안 깨지면은 지속적으로 보유가 가능하고 이제 오는 10일 이후부터 들어가는 임상 약이 나오죠. 약이 나오고 그걸 이제 임상을 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주가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이 또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1250원만 안 깨지면 지속적으로 보유가 가능하고요. 여전히. 그 다음에 1650원 정도 오면은 단기적으로는 저항대의 역할을 할 것이다. 1650원 정도가 단기적인 저항대. 그래서 이걸 돌파할 때 무슨 재료가 붙는지 그 다음에 거래량은 붙는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만약에 혈장 치료주기가 효과가 엄청 좋다. 엄청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다. 그러면 이건 뭐 무조건 돌파가 되겠죠. 반대로 뭐 그냥 단순한 그냥 순환매거나 이러면은 여기가 돌파가 하기가 힘들 거고 그러면서 거래량도 붙는지 안 붙는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위로는 1650원과 아래로는 1250원 사이에서의 단기 박스권 흐름으로 일단은 당분간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에스맥은 앞으로도 또 이슈가 생길 때마다 지속적으로 또 영상을 올려드리니까는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고 보시면은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가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가 함께 제시가 되기 때문에요.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